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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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 귀신에 안 무서워거든. 아유, 고생하십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. 아, 아유, 땀이 어디 가. 나 진짜 못해, 제발. 아 진짜 우지 마 근데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때려 안 오는.. 아 진짜 하지 마라 제발 사람이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나 미안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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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경찰 계세요? 경찰 어디 있어? 혹시 다 찾아보아야지 아 바람봐 아깝다 아이uras 가까워 아이uras situ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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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저기요, 저기요. 경찰, 제 경찰 누가 갖고 있나요? 김정은 씨, 김정은 씨. 저기요, 저기요. 학생? 명찬 어디 가서 못 봤나? 아, 있다. 아, 있다. 명찬을 여기다가 꼽아놓으셨네. 어? 운세운, 은정, 정운, 김정민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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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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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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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저 생각하자. 알겠습니다. 제 거라고 또 일어나셨으면 돼. 제 겁니다, 이거. 학생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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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학생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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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좀비식, 좀비식. 좀비식. 어떻게 빨리 하지? 좋았어. 잘했어, 잘했어.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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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. 나 귀신이 안 무서워하거든. 아휴, 아휴, 고생하십니다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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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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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, 어떻게 서지? 나 такого 어려운 일대? 아휴, 아휴, 아휴. 살려줘. 네? 살려줘. 어떻게 해? 살려줘. 살려줘. 저 숨어야 돼서. 살려줘. 원래 제일 무서워. 원래 제일 뭐냐. 제일 그런 데가 제일 그렇다고 했는데 뭐란 거지? 제일 그런 데가 제일 그렇다고 했는데 뭐란 거지? 아, 정말. 여기 있으면 걸릴 것 같은데. 제일.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면 좀 가려야 돼서. 세팅을 좀 하고. 오케이. 바뀌다. 애들 못 올 것 같은데. 나도 좀 소름 돋았을 정도면. 딘딘아. 스피드 있게 하자. 내가 볼 때 종민이 떠난 지 한 20분 넘었거든. 빨리 갈게, 빨리 갈게. 딘딘 씨 출발할게요. 딘디 형 화이팅. 저기 화장실 갔다가 지르지 말고. 뭐야, 여기 묘비가 있어. 인사드려.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, 이 녀석아. 그래도 가는 길이 그렇게 무섭진 않았나 봐. 종민이가 소리를 하나도 안 지르고 갔어. 우와! 우와, 장난 아니야. 여기 진짜 아무도 없어. 이 정도는 괜찮지. 마을에는 사람 사는 데인데. 사람 안 사는 데는 적 그래도. 사람 사는 데인데. 나 기묘한 이야기 보고 와서. 무서운데. 폐교야. 폐교야? 나 이거 진짜 못재해. 활동하는 학교야? 어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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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불길하게. 어휴, 나 진짜 못해. 제발. 아휴, 진짜 우지 마. 근데 나 진짜 때려. 안 오는... 아휴, 진짜 하지 마라. 제발. 아휴, 왜 울려. 왜 울려, 왜 울려. 왜 울려, 왜 울려. 하지 마, 진짜로. 하지 마, 진짜로. 아이, 나 돌는다. 진짜로. 나 진짜 때린다.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는 거 후회할 수도 있어, 진짜로. 나 진짜, 나는.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, 진짜로. 나 진짜로, 야.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유빈이니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하지 마. 난 진짜 이런 거, 난. 아, 내가 또 여자한테는 약해. 와, 이거 미치겠네. 미치겠네.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아니. 다 사람이에요, 근데? 아,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아,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야. 어, 뭐야. 야. 어, 뭐야. 다리를 보면 알지. 어, 저기 여기, 여기 두 번째 사람이네. 야, 보니까 여기 이거 사람 아니고. 너 사람이네. 너 사람이네. 너 사람이네. 너 사람이네. 으악! 으악!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나 미안하다. 어, 이거 사람, 이 사람 사람이고. 가라고! 미안하다. 생각보다 사람이나 괜찮네. 아니, 이름표가 어디 있어? 하... 이름표가... 아, 여기 있구나. 갈게요. 너무 힘드네. 공민이 형! 남아인자가 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.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계속하니까. 사람을 놀래키거나 열대라고 해서 오싹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건 없겠죠? 그럴 수도 있구나. 오케이.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. 눈을 심하게 깜빡이셨어. 아니, 예전부터 도깨비집으로 못 들어갔어. 도깨비집이요? 예, 도깨비집. 놀이동산 가면 도깨비집 꼭 있잖아. 있지? 철조만 같이 이렇게 해 놓고서는 인형들이 막 확확 일어나고. 그래, 그 인형. 나 그 사운드가 너무 싫었어, 사운드가. 맞아, 맞아. 이런 소리, 이런 소리. 연정우 씨 준비할게요. 준비해. 아유, 나도 가볼게. 야, 귀신 죽이면 안 돼요. 형은 때려서 눕힐 것 같아. 이따 봐요. 나를 잊지 말아요. 형, 파이팅. 그날에도 나를 잊지 말아요, 김희애. 아, 그래? 왜, 나는... 유지 메이킹 안 할 거야? 아, 그렇구나. 형 거의 80으로 본다고, 사람들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. 한적한 시골길. 좋아요. 이 야밤에 지금 시간 1시 10분에 저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. 오, 무서운데? 야, 이거 옛날에 방송에서나 봤지? 이런 거 내가 할 줄이야. 종민아! 오, 무서워. 어우, 소릅짝 깨쳤어. 오세요. 어우, 무서워. 이름표 어디 있어요? 이름표 찾아야 되는데. 오, 이거 뭐야? 귀신들이 수업 시간이야? 와! 아, 진짜. 귀신은 대한민국 귀신이 짱인 것 같아. 와, 흰분장한 거 봐. 오, 저기 봐. 바람 오, 들어와. 오, 무서워. 이 빗자루로 때리면 되나? 형, 귀신 죽이면 안 돼요. 형은 때려 눕힐 것 같아. 가만있어 봐. 이름표가 어디 있지? 오! 이름표 없는데? 이걸 이리 지나가야 되나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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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깜짝이야. 너무 놀랐어. 우와,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. 너무 무섭다. 옆을 못 지나가겠네. 어우. 우와, 문을 닫고 가고 그래. 아, 깜짝 놀래게. 아, 저기 또 귀신이 지나가! 아, 무서워. 어떡해. 아, 무서워. 어떡해. 오지마! 우와. 형은 이런 것도 안 무섭죠? 무섭다고 할게. 아, 귀신 싫어. 아, 싫어! 너무 무섭겠잖아. 오, 진짜. 우리 제작진 짱이야. 어... 저기요. 이름표 주시면 안 될까요? 으악! 어, 이 썸짱이야! 으악! 어, 이 썸짱이야! 아, 이분도 사람이었어. 오, 진짜 오싹하네. 아, 이름표 어딨어요? 어? 뭐야, 이거? 아, 여기 있었잖아. 저 분 막 너무 째려봐.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. 와, 진짜.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아, 무서웠어. 너무 무서웠어. 또 귀신들 뛰어오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무서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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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너무 무서워. 오, 무서워. 어, 너무 무서워. 오, 너무 무서워. 아, 더워! 아, 더워! 아, 더워! 아, 더워! 감사합니다.